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주요 일정으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일권을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됩니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 15일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합니다.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심사, 개수 조정하고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